신축령 동안거 공부한 지가 이제 다음주 화요일이면은 회양일이죠. 며칠 안남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 일대기도 참 보르부드르 부처님 일대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를 하면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친구도 폐 이식 수술 했는데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좀 겪었어요. 겪고 그랬는데 정말로 너무나 이 메타버스 생태과 연구소 유튜브 같이 공부하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지나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성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49일간 행적에 대해서 이제 묘사해 놓은 게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이에요. 4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구요. 세수도 안 하시구요. 그냥 이렇게 열받낙 해탈낙 뭐 이런 거를 이제 즐기신 것으로 하세요. 근데 49일 동안 왜 법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왜 식사를 안 하셨는지는 부처님이 당신께서 깨달으신 것을 말해봐야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Believe nothing. 아무것도 믿지 마라. No matter where you read it. 네가 어디서 무슨 경전을 읽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몰라도 믿지 마라. 그리고 who said it. 누가 그걸 말했더라도 그거 믿지 마라. No matter if I have said it. 설사 내가 말한 것일지라도 믿지 마라. Unless it agrees with your own reason. 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니면 믿지 마라. 혹은 your own common sense.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식적인 사원에서 안 맞는다 그러면 믿지를 마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금강경에서도 뭐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믿지 말라고. 그런데 저도 뭐 그런 말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딱 걸려서 들어오진 않았는데 참 이번에 100일간 이거를 쭉 하면서 부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저도 그냥 뭐 안다기보다도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 선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아인슈타인은 왜 불교가 과학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했을까. 양자역학은 모르고 불교는 알고 있는 놀라운 불의의 세계. 양자역학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카오스 혼난 이런데 불교는 알고 있는 불의의 세계인데 무슨 소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했건 경전에 어떻게 써야 했건 책에 어떠 있건 받아들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불교로 얘기하면 업에 따라서 다 다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해도 자녀가 있어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다. 그게. 그래서 누가 이것이 맞다고 해도 자기가 납득이 되면 따라가지 납득이 안되는 걸 따라가지 마라. 부처님이 이거를 고민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의 백번째 장면에서 부처님이 여기 보리수 아래 내가 여기서 깨달았다 그러면서 천상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천상으로 가시는게 아니구요. 오늘 제가 다시 어제 다시 공부해서 오늘 수정을 한. 내 일에. 7일씩 네번째. 4,7일,28일 가는 이 보리수 아래 계세요. 단지 이 자리를 천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신거지. 4일에 가는 이 여기 계시는 거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번째 28일이 지나고 29일째 때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 계시는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바뀌었죠. 계신 곳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림을 확대시키지 않고 오늘 여행사에 알아봤는데 여행사에서는 뭐 그렇게 곧 풀릴 거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구요. 아무튼 뭐 풀리면 보르보드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대선 끝내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뭐 지켜 여행사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구요. 이게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4,7,28일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옮기셔서 보리 여기서부터는 당신께서 깨달으신 법을 스스로 점검하시는 법계의 운영원리 이 세상의 운영원리에 대해서 탐구하신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용왕 물가에도 이제 다시 가시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다시 오셔서 여기 머리에 이렇게 나가 광관을 쓰고 있는 그 처음에 이제 그 바룩그릇이 거꾸로 떠내려가게 하고 강가에 리하강에 있던 그 용왕 패밀리들 이제 천인들 하고 있었고 이제 용왕 패밀리들 하고 이제 계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아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용왕이 이제 이 마찰란다 용왕 아 무찰란다 용왕이죠. 무찰란다 용왕이 부처님 수행하실 때 그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비 안 맞게 해주고 한기를 안 느끼시게 저 필리핀에다가 이제 필리핀에 그 태풍으로 막 작살이 나서 옷을 보냈는데 주로 이제 아직 그 옷을 보냈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 얘기가 여기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덥다고 반팔만 보내는데 정말 필요한 건 긴팔이다. 춥다 여기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서 25도 체온보다 낮은 데 사실 가서 있으면 춥잖아요. 필리핀이 적도도 아니고 항상 체온보다 높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긴팔이 필요하대요. 뭐 다행히 봄 못하고 가을 옷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건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행하시면서 추위를 이제 비 맞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추위를 안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 용왕님들 패밀리에요. 비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그분한테 또 그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법은 설하지 않으시고 이분들의 공양을 또 받으시고 여섯 번째도 그러니까 두 주를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도 이제 그 무차린다 용왕 추위를 또 원래 수행하셨던 보리수는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1하고 102는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물가에서 은둔수행자 오비구 말고 이제 은둔수행자를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도 법을 설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법을 설하시는 건 아니에요. 초구로 아셔서 이 네 명의 은둔수행자들이 공양을 하시는 거고 여전히 용왕 패밀리들하고 같이 계신 게 부조 102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일곱 번째죠. 드디어 이제 49일째인데 49일째 되는 마지막 그 일곱 일회째 부처님께서 씻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신대요. 그리고 대소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양치도 좀 치고 싶으시고 그런 생각을 이제 49일째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 수행을 하셨던 이 수폐 수폐신 주림신이죠. 뭐 화음경 약찬계 외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풀의 신이죠. 수풀림자에서 주림신들이 마침 그때 지나가는 500대의 수레를 끌고 가는 이제 두 명의 상인을 만나죠. 타푸카 블라카 타푸사 블라카라는 두 명의 상인을 하는데 그 수폐신이 수레를 멈추게 하고 지금 저기 수행하시는 저분이 지금 하나도 못 드셨으니까 그 공양을 좀 올려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숫가루하고 이제 미숫가루하고 꿀과자 같은 거를 부처님한테 공양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아직 그 이제 처음에 출가하실 때는 때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셨잖아요. 때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숲의 신이 숲의 신이 49일 동안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좀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서 청우를 올리는 거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숲의 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숲의 신이 아니고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이제 약과를 부처님이 좀 씻고 싶다. 좀 모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포착하신 제석천이 와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한테 그 그 그거를 공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49일 끝나고 난 다음에 대소변도 보시고 이제 일어나시는 것이 바로 부조의 패널 103 인데요. 이 그 상인들이 올리는 공양을 상인들이 올리는 공양을 이게 부처님이 손으로 집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사대천왕이 여기 사대천왕이 청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바루를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물리치셨다고 그래요. 돌로 만든 그런데 우리 왜 콩 비지나 이렇게 콩 불고기도 있고 아무튼 채도라고 하는데 다른 돌로 만든 다른 바루를 갖고 오니까 두 개를 갖고 오니까 그 두 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상인들이 상인들이 공양한 꿀과자하고 미숫가루를 거기에 받으셔서 드셨다고 하죠. 부처님 수인 보세요. 여원인이죠. 받으실 때 중생들의 소원도 받으시고 니네 고민이 뭐냐 할 때 하시는 여원인을 수인으로 하셔서 여기까지는 선정인이잖아요. 그런데 49일을 항마촉지인으로 계시다가 선정인으로 바꾸셨다가 49일이 끝나시면서 보루부두를 남쪽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여원인으로 부처님 수인이 이렇게 바뀌죠. 그 모습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104까지 했는데 내일 105까지 장면이 나오고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아무런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양은 받으셔서 중생들로 하여금 복은 짓게 하시는데 복은 복을 짓게끔 복을 완성을 시켜주시는데 법문은 안 하세요. 그러다가 법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루부두를 제가 7층 8층 9층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아주 바닥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함경 아함경 같은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일대기랑 그래서 그 부처님 본생경 부처님이 전생에서 몸을 가지고 하셨던 것부터 부처님 일대기의 제일 끝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입을 여시는 거부터 시작이 돼요. 입을 여시는 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르부드루 그 밑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서 보르부드루 4층을 가는데 4층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 경우를 놓고 보면 처음에는 뭐 그냥 3배하고 108배하고 그러다가 천지파량경 부터 사실은 배웠거든요. 천지파량경 부터 배웠고 그리고 반야심경 사경을 2002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르부드루 하면서 제가 보르부드루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이제 다시 연불도 해야 되겠고 이제 다시 화엄성중 기도도 할 수 있겠고 초심자 불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내가 급해서 막 좋다는 거 했는데 이제는 이 보르부드루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완성된 부처가 되시는 거예요. 보르부드루 따지면 7층 8층 9층 10층 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중생 제도를 위해서 3층 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4층 5층 6층 6층 숲의 신한테도 배우고 산신한테도 배우고 용왕한테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전생에 수행했던 숙달된 조교로서의 수행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안고 때 이 보르부드루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셔서 예전처럼 똑같이 새벽기도를 나가셔도 좋고 예전처럼 똑같이 108배를 하셔도 좋고 예전처럼 똑같이 약사 기도를 하셔도 좋고 사경을 하셔도 좋고 제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알게 된 거는 연불이 참 좋겠구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연불의 의미를 연불을 하시게 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연불에서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0.1% 0.2% 를 미완성 부처인 우리들이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약사여래를 부르건 사낭대신을 부르건 용왕님을 부르건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보르부드르 공부하면서 제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정리된 거예요. 왜냐 저는 보르부드르 120장면 끝까지 가서 다 보고 심지어 보르부드르 3층 4층 5층 6층 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뒤에 거는 설명 안하고 지금 단계별로 설명해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오늘 오늘 하고 나면 10일날 하고 나면 이제 4,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불교신자인데 엄청나게 능력있는 불교신자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치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네 오늘 1월 10일 아침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